자 여러분 오늘 3월 5일 날 약 100여만 명에 대한 확진자 사전투표 거기서 부정선거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속구리라든지 박스와 같은 그런 부분에 투표지를 늦게 하는 그런 간접투표 대신에 3월 9일 날 130여만 명이 투표장을 향하는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는 정상적으로 헌법정신에 맞게끔 국민이 직접 투표함에 확진자나 격리자도 투표지에 기표를 한 다음에 표를 얻는 그런 것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 또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사과를 했고요 대한민국의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이런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만 현재 추계치로는 약 326만 표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에서만 조작행위가 일어났고 그 조작행위는 그냥 가설이나 주장이라기보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 안에 고스란히 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작공식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조작공식에 따라서 역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3구 대선이 엄청난 그런 부정선거였고 4.15 총선의 어떤 재판이자 대자뷰와 같은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리라고 많은 국민들이 한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새로 세우는 차원 정도의 그런 뼈아픈 고통이 되더라도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피눈물이 담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를 아마 하는 데 한 5천억 정도가 들고 1년에 정당보조금이 1천억 정도 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약 500억 정도의 정당보조금을 매년 그냥 받고 아마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3구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부정선거에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많은 인력이 관여된 것으로 그렇게 현재 보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4.15 부정선거와 6.23 지방선거 그리고 4.7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의 원인 결과 절차 수단 방법 부정선거의 규모 그리고 관련자 주범 종범 공동정범 그리고 하수인 등이 대부분 밝혀진 다음에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모든 부분에 대한 법적인 최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되는 그런 쇄신책이 작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범죄행각 나라의 존립에 그냥 거의 근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행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7일 날 그런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 부실과 관련된 그런 보도가 있은 이후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연합뉴스 kbs방송 sbs방송 nbc방송 조선중앙동화 어떤 것도 그것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3구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주요 농객들 전 고려대학 교수 전 서울대 교수 무슨 뭐 뭐 뭐한 사람들 일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날로날로 잘 발전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리킬 수 없고 아이들에 대해서 불법과 부정과 이런 부분을 가리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 유민이 되더라도 크게 그런 정도의 무리한 일이 아니다는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썩어 문들어진 겁니다 4월 1일 날 거의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천연수월 그런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변론이 다시 제기가 됩니다 천대협 대법관을 비롯한 조재협 대법관 대법은 소부인 2부가 맡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완전히 썩어 문들어진 그런 법관들이 돼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그런 부정선거가 2020년 4월 15일 날 인천지방 인천연수월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재검표를 통해서 낱낱이 배춘잎 사전투표지 본드 사전투표지 이발이 붙은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스카치테이프 붙은 사전투표지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한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수없이 출토됐습니다 대법은 감정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은폐 시도하고 심지어는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위 변조본을 원고 측의 변호사들에게 전달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 문들어진 겁니다 제 입으로 대법관들이 아니라 개법관들이라는 이름이 나올 줄은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4.15 총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갖고 있었고 특히 대법관에 대해서는 입에 오르내리는 방송을 한 번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의 재검표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부패에도 엄청나게 부패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새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거래로 이재민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주역으로 부피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2020년 4.15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씨는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현재 재판거래에 관여됐지만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함께 앞으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썩어 문들어뜨려진 겁니다 대법관들이 개법관이 돼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정선거를 두고 또다시 은폐에 들어갔겠다면 국민들이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 돼지, 염소, 소, 가재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이재행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는 적당히 부정선거를 묻고 가자는 정치인들이 우글루글 덕실덕실 합니다 그들의 조언의 대부분은 국정운용에 지장을 줄 테니까 적당히 덮고 넘어갑시다 아마 그런 조언이 숱하게 나올 겁니다 보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선거 막판에 여러분들 사전선거 동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3구 대선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총 사전투표수의 득표수에다 곱하기 10%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마이너스 10%를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는 시기였습니다 10%의 사전투표율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26%로 수직 상승했고 이번에는 36.9%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패배하는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그쪽의 실책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저는 공직에 대한 소망이나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자체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른 많은 그런 국가적 어젠데가 있지만 선거 정의를 바로 채우는 것만큼은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본인 역시 탄핵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거리에 뛰쳐나온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정의로운 일은 해야 되고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통탄한 것은 586 운동권 정치인들 우상호, 송영길, 윤호중, 양정철, 이건영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선대의 피 땀의 어린 그런 노력을 통해 1948년도 이후에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근간부터 부시는 이래 문재인 대통령 이하 이해찬 그런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여가 된 겁니다 이것을 묻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예의 길을 가자면 그것을 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묻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미 마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2천만 부정선거 건절, 공명선거 확립, 선거정의 구현을 외치고 나선 2천만 결집운동에 전화 한 통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모아 가지고 천만, 2천만이 돼서 정치인들을 압박하지 않으면 선거법도 고치지 않고 이런 미친 선거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프리카부도 못한 이런 선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인터넷 전화인 070, 5개 전화를 제가 개통했었기 때문에 010을 걸지 마시고 070을 거셔가지고 여러분 숫자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참담한 일이고 자괴감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복시키려고 하는지 이거는 그냥 쿠데타 이상의 쿠데타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선거를 장악하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좌익들이 한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그동안 했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최소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모든 그런 투표용지에는 법이 정한 대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날인은 반드시 관절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투표소는 실물로 된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인 명불을 비치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면 정말 성찰하시고 반성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정선거에 관여하신 분들은 양심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일에 주역이 되거나 조역이 되거나 하수인으로 활동한 사람들 사정이 어떻게 지금 공병호 tv의 탄압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막판까지 방송이 안 보이도록 그냥 그야말로 혈안이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 조회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는 게 그만큼 두려운 세력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일종의 간접징표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는 날까지 공병호 tv는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합법의 그런 기준에 따라가지고 공정한 보도를 계속할 것이고 어렵게 세운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대주시고 나라가 반드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서 아이들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도 시간 잘 준비해서 방송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는 이번에 대구 중구 남구에 출마했던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간에 진행된 그런 선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